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스플리민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선택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 캐스트에서 자기가 미스의 공식, 자기가 미스의 공식, 순열과 조합 중에 나오는 미스의 공식에 관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해서 댓글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수지와 지하 민폐이 다 알고 있는데 대표성을 띠는 한 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각자 취향이 있잖아. 자기만의 이름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 당분간은 그 공식 이름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훌륭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에게 약속한 진행은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선택과목 뭐하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지금은 2학기 중간고사 거의 끝났겠죠. 끝나고 이 시즌부터는 내년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비고1 친구들은 어쨌든 수학 상하를 공부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고 고2가 되는 친구들이나 고3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과 내신 둘 다 선택과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라서 선택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정교육과정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라서 이 얘기를 매년 선생님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요청하고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좋은데 선택과목이 뭔지 잘 모르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1학년 되면은 과목의 이름이 이제 수학이죠. 이걸 우리가 상하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책은 한 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이건 고교과정 공통이에요. 공통이고 그 다음에 수능은 안 보죠. 수능 시험법인 아닙니다. 수능 시험법인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과정들을 2학년 3월 학평 때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많이 공부를 좀 안 해서 1학년 범위가 나오는 시험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는 이유가 이제 수능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 2학년 되면은 수학 1을 먼저 한다, 수학 2를 먼저 한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 1, 수학 2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학습량이 엄청 많아지죠. 상하를 합쳐서 수학 1 정도 된다고 치면 수학 1과 수학 2를 한 학기 때 다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학을 교육과정에서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거를 약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어가지고 5단위, 5단위, 10단위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만약에 1학기 때 수학 1, 2를 다 진행하면 그때부터 이제 학습량이 폭발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 1을 1학기 때 하고 수학 2, 2학기 때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수학 2를 2학년 1학기 때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서 수학 1, 2를 이제 2학년 때 학교 대량으로 1, 2학기 때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있고 기하라는 과목이 있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전에 문의과로 나누어진 시절에서는 공통과목과 확통이 세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이과라고 돼 있는 과목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공통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쪽 세 과목 중에 택 1을 하게 돼 있어요. 수능에서는 택 1을 하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는 학교들에서는 그래 수능의 뭔가 흐름에 맞춰서 너희들도 세 개 중에 택을 하나 하자라고 해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중 이렇게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수능으로 돌리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택해야 되는 학교들이 제일 많아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그러니까 자연계열, 20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과 기하를 택하고 문제는 인문계열이죠. 두 개를 택해야 되는 건데 확통 하나와 나머지를 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적분과 확통을 택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도 확통을 공부하게 되는데 미적분을 하기에는 학습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애를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내신과 수능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에서는 이렇게 두 개와 나머지 하나를 보게 되는데 인문계열은 다 확통을 봐야 됩니다. 미적분을 봐도 돼요. 미적분을 봐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서울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열인데 확통 택하면 안 돼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학습량이 얘가 제일 적다 보니까 확통을 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어떤 과목을 몇 개 택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수능의 경우라면 이게 그러니까 이 제도로 수능을 본 지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죠.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서 어떤 과목이 제일 유리한지를 자료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떤 과목이 제일 유리하냐 아무래도 학습량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두꺼워요. 제일 두껍고 그렇지만 얘가 좀 더 어렵긴 해. 얘도 근데 어려워. 얘가 제일 두꺼워. 근데 얘보다 양이 좀 적어. 이름이 좀 무서워. 얘가 좀 적긴 적어요. 왜냐하면 대단한 세 개이긴 하지만 하나가 너무 적거든.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래. 그러면 좀 쉬운 거 택해서 대학교를 가볼까? 이런 걸 이제 서울에서는 이공계열은 막아놨는데 인문계열은 확통을 택해야 되고 복잡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럼 대학교에서 이제 점수를 낼 때 그러면 얘가 어려운 과목을 택해서 대학을 왔는데 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반영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이야. 얘는 확통을 택해서 왔는데 얘는 미적분을 택했지만 점수가 좀 낮아.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변환을 해줘야 되거든. 그게 이제 표준점수 100분이 이쪽을 보시면 되는 건데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 이제 3학년들이 3학년들이 9월 모평이죠. 평가원에서 본 시험의 등급컷인데요. 원점수로만 비교를 해보면 확통이 92점, 미적분이 84점, 기아가 88점이에요. 그 전에 나왔던 시뮬레이션은 기아를 택했을 때 미적분을 택하는 것보다 2점 정도 높아진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미적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 학교 다 미적해. 기아 수업 없어. 혹은 기아 다 절대평가로 처리할 거니까 미적 열심히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미적을 택한 친구들의 표본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럼 표본이 커지면 변화가 생겨요. 그게 이제 이번 9월 모평 때의 결과를 보시면 미적분 84점, 기아가 88점이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적분은 84점을 받으면 되고 기아는 88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야? 미적분 조금 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84점을 받아도 1등급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쉬운 확통은 92점을 받아야 돼요. 무려 이게 몇 점 차이냐면 8점 차이가 나요. 미적분을 택한 아이들보다 8점을 내가 더 받아야 1등급이 나오는 거야.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공통과목에 대한 변환점수 공식이 따로 있고 선택과목도 따로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겠지만 단순 비교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확통 친구들은 미적분보다 더 잘해야 돼요. 기아 친구들은 미적분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택해도 되지만 쌩 같은 경우에는 확통을 택해서 안정적인 1등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미적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이나 아니면 과목 공부하는 수준은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수학에 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과목의 비중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택하는 것보다 확통 택해서 1등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연계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하고 기아는 어쨌든 선호도 차이야. 자기의 뭔가 성향? 내가 수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 수투 이게 지금 되게 이름도 무섭고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미적분에 대해서 별 거무감이 없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적분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적분 한 게 낫다라는 거고 와 선생님 수투까지는 하겠는데 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아예 새로운 거지만 기아를 택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성향의 차이인 거야. 대신에 이 결과가 올해 수능을 보고 그게 유지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아를 택한다고 하면은 미적분을 택한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맞아야 돼요. 알겠죠? 수능은 여기서는 8문제가 출제되거든요. 나머지 22문제고 8문항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문항에서 4점짜리가 3개뿐이 안 나와요. 그럼 4점짜리를 3개 다 틀려버려. 그러면 12점 날아가죠. 그럼 88이야. 그래도 1등급 점수가 되긴 해. 그러면 수원 수투를 훨씬 더 잘해야 되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라면은 얘보다는 덜 중요하겠네요. 그 말이 맞아요. 수원 수투가 훨씬 중요해. 훨씬 중요하니까 수원이랑 수원 수투를 일단 일단 집중적으로 여러분은 엄청 많이 연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때 뒤에 수투를 해보니까 미적분은 오케이. 그럼 미적분 하시는 게 좋고 기아를 하는 게 낫다. 그럼 기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표본은 얘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얼마 전에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20계열 친구들이 3대 3대 3, 3, 3, 3 아니지? 그 100을 3으로 나누면 30씩이잖아요. 40, 40, 20 정도의 비율로 미적분 기아 확통이 아니고 미적분 확통 기아였거든요. 얘가 선택 과목 선택한 친구들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다라는 뜻은 다 맞지 않으면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적분을 택하는 게 지금은 좀 권장되는 상황이고 시중에 어떤 강의나 아니면 교제나 문제집 같은 걸 확인해봐도 미적분에 대한 정보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기아 도형이라는 뜻이죠. 도형에 대해서 특별한 뭔가 해석 능력이 좀 뛰어나거나 그렇다면 기아를 택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수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적분과 좀 흐름을 연관성을 두고 싶고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과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적분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내신의 입장은 약간 달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기아 확통 중에 두 개를 택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학교가 기아를 반영하긴 한다. 기아를 택하긴 한다. 근데 기아를 절대평가로 돌린다라고 하면 절대평가라는 건 90점 이상은 1등급 처리를 해주고 80점, 90점 사이는 2등급 처리해주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지가 않아. 그리고 학교도 절대평가로 반영이 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쉽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는 학교는 확통 하나와 미적분을 택해야 되는 입문계열 같은 친구들은 미적분을 또 절대평가해버리고 혹은 기아를 절대평가해버리고 20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아를 택해야 되는데 확통을 필수로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학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학교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아 나 미적분 수능 보고 싶은데 선생님 저희 학교 확통 기아 미적분 다 하래요. 그러면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내신을 버리든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일단 좀 알아보셔라. 지금 2학년 된 친구들이라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학년 돼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미 정보를 알고 있고 선택을 한 친구들 있겠지만 그걸 조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절대평가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절대평가를 그대로 이어서 수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평가 과목을 공부하는 양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데 흐름은 조금 끊어질 겁니다.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서 그냥 재량으로 하나만 딱 택할 수 있다고 하면 수능의 볼 과목을 택하는 게 좋죠. 당연히 인문계열은 확통이고 자연계열은 미적분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지금 등급컷을 보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가 지정을 해버렸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학교가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두 개를 고르게 되면 일단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통이랑 미적을 택하는 게 확통은 아무래도 지정을 하는 학교가 많아. 지정을 해버리더라고. 그럼 확통이랑 미적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수능 가서 미적을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학교는 확통 안 해도 돼. 그럼 미적 기하보다는 미적 확통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2학년 끝나자마자 바로 버려야지. 수능 준비하는 데는 미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인문계열인데요. 미적분과 확통 중에 고르래요. 혹은 기하와 확통 중에 고르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큰일 나는 거지. 확통만이라도 좀 이렇게 벅차는 경향이 좀 있는데. 나머지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2학년은 아무래도 3학년보다는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제 답이 뻔히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희 학교 이제 자기가 자연계열이야. 저희 학교 확통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대요. 해도 되면 요거랑 요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거는 아무래도 기하보다는 조금 더 쉬우니까. 기하와 미적분을 배우고 저는 조금 더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나 한다면 수능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취향과 선호도의 차이지만 수능의 입장에서 보면은 확통과 미적분으로 좀 갈리는 지금 상황이고 내신은 학교 상태 일단 알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1학년인데요. 선택을 뭐 할까요? 예비고 1일 때. 예비고 1인 선택을 뭐 할까요? 의미가 없죠. 왜? 일단 이거나 해. 일단 이거나 해.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 선생님 저 기하랑 미적분을 선택하게 됐는데 나중에 미적분을 택하면 기하가 좀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아까운 애들, 아까운 학생들을 치고 수학 상하를 다 버려놓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럼 수학 상하를 안 아깝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학교에 대한 상황과 자기의 뭔가 선호도 그거에 따라서 선택과목을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미적분은 책부터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양과 수준을 버틸 수 있으면 미적분을 하세요. 대신에 아까 등급컷 보겠지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 상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지금 시험이 거의 끝났을 텐데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기말고사도 있지만 이게 예비학년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수능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비학년으로 바뀌면 바로 또 내년 모드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민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결정을 지어놓는 게 여러분들 다른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이제 시즌이 좀 바뀌기 때문에 예비학년의 학습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